자 해커스 변호사 삼순환 1회 행정법 TRS 훈련 3단계 연상학습법 훈련합니다. 먼저 키워드는 잡아야 돼요. 갑은 시장 을에게 사업인정신청을 했고 을은 갑에 대해서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신청한 반려, 반려는 거부죠. 이 사건 지침상의 DSG 개수단 논면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이런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주장, 자기구소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주장 두 번째 주장, 지침의 신뢰를 위반했다. 세 번째 주장, 재력권의 일탈 난명 주장 이건 사실 비례원칙이라고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주장의 타당성과 치송의 인용 가능성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묻는 질문 형태는 아닌데 교수님은 여기까지 물어봤네요. 보통 갑의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문제에다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다음, 고양시장 을은 고시로 기준을 정했어요. 테시 특허죠. 특허 재량 신청을 했고 을은 면허 대상자로 확정했고 근데 거기서 제외를 시켰어요. 확정하면서 갑은 제외시켰다.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했고 무효확인 소통을 제기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 설정이 여기는 시험에서 잘 안 물어보죠. 객관식에서만 나왔습니다. 고시가 규범 통제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주장의 타당성. 즉,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하고 있죠. 다음, 무효확인 소통 심리결과 취소사일 때 법원의 판단. 결론은 취소 판결일 겁니다. 갑은 인권마을 의리, 화학공장 설치해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어요. 신용유출을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있네요. 근데 이 물질은 무난기관 보조법 31조에 배출 기준 허용을 추가하고 있고 심각한 소화기계통, 즉 재량영수축 1번 사안이네요.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하고 장관에게 개성염념 발동을 요구했는데 개성염념 발동을 요구 기숙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재량이니까 영수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의 기여를 고려해서 반려했다. 취소는 제기했다. 소재계에서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TRS 훈련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1분 동안 해야 돼요. 지금은 저는 조금 더 많이 하겠지만 갑인 주장, 첫 번째 주장은 지침위반. 지침은 행정규칙, 대적구속력의 X 따라서 위반한다고 위법 X 자기고속, 자기고속, 요건,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설례 필요성 판례나 행정관행설, 관행이 없으니까 자기고속 원칙 위반 X 평등원칙 관련해서 비교대성 없으니까 X 결론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다음, 신뢰, 판례, 지침의 공표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 X 따라서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탈라명, 비례원칙 위반,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비례원칙 위반은 아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 2번입니다. 개인 택시, 특허제량, 면허기준 선정의 재량 고시규범통제 대상, 법령 보충자인정규칙, 상위법령과 결합, 대적구속력 따라서 규범통제 대상 된다. 평등원칙 위반, 사안 본인과 자의적 차별 따라서 주장 타당하다. 심리결과 취소사유, 취소송의 소통교권을 갖추고 있다면 법원에 의해서는 취소판결 가능하다. 다음, 사안은 개선명령은 재량, 갑의 취소송의 대상적격, 거부처분 섭립 요건, 신청은 필요, 행정개입 청구권, 사안은 인정된다. 강행법규성, 개입 부모와 관련해서 재량용수축, 사회법성 1조 39조에서 사회법 취조도 있다. 따라서 행계청 인정, 행계청이 인정되면 반려는 거부처분, 따라서 대상적격 축적, 기타 소득 요건은 특별히 문제없음, 따라서 갑의 소정인의 적법.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목차에 체크하는 겁니다. 아, 지침의 법적 성질을 나는 제대로 못했어. 그럼 체크하세요. 자기 호소, 아, 이걸 내가 못 썼네. 재량조치기 있을 때 설레 필요해서 판례만 정확히 적어준다. 본인이 놓친 것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목차에 체크된 것만 답안지 압축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 읽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보는 부분이 날마다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1분 리마인드를 꼭 해주세요. 1분 동안 내가 시험 받던 것에 쟁점은 보고, 결론은 보고, 더 짧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침, 행정규칙, 위반위법 X, 자기호소, 재량준칙, 행정관행 없음으로 위반 X, 평등원칙 위반 X, 비료원칙 024보다 크니까 X, 갑의 주장 타당하지 않다. 다음, 택시 특허 재량, 면허 기준 재량, 규범 통제 대상,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따라서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규범 통제 대상, 맞고, 그렇지만 갑의 주장대로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하면 대적, 구성력, 부적. 다음, 사안 같은 경우는 판례에 따르면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 따라서 취소의 소속력권을 갖추면 취소 판결 가능. 다음, 사안 같은 경우는 행계청, 개선면용, 법적 성질 재량, 대상적계에서는 거부처분 성립조건, 신청권 필요. 행계청, 사안은 인정, 따라서 거부처분, 따라서 대상적계 충족, 기타 성립조건 충족, 소재기 점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목차에 가서 논리 한번 잡고, 체크하고, 체크된 것만 다시 답안지 압축에 체크를 한다. 이게 바로 3단계 연상학습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례를 짧은 시간 내에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